나우테크닉스 나우테크닉스는 로봇 및 로봇 활용 자동화 시스템 제작 전문기업으로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제조 공정에 산업용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과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여 제조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중대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서는 협동 로봇을 활용한 무인 서비스 로봇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부분의 선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발 완료되는 6축 취출 다관절 로봇은 기존 고객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고객분들이 출시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희 나우테크닉스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